사도행전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곧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돌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의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네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의하라고 사람들을 건면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소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타고 수리하러 떠나갈 새 그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거래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볐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라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비를 타고 이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스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음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 예수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렴한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블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사도행전 19장 아블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구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계오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에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부선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이루살렘의 가게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대매더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무용을 만들어 직궁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궁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발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수에게서 내놓은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대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수할 것이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미네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닥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괄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허터지게 하니라